안녕하세요 아재 tv 인사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플래시 라이트 한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 바로 칼라루스 사이에서 나오는 이 x t 11 gt 프로 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칼라루스 사에서 제품을 리뷰를 할 수 있게 무상으로 지원을 받아서 영상이 제작된 점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뭐 벌써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좀 오래됐습니다 칼라루스 사는 중국에 있는 이런 밀리터리나 아웃도어 용 또는 요 근래 이렇게 전술 라이트를 만들어 파는 회사로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실총에 대응하는 이런 전술 라이터라기 보다는 저희가 에어소프트 유저라든지 뭐 캠핑 아웃도어 밀리터리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유저들에게 어 가성비로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라이트를 만들어 파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렴한 제품이다라고 해서 절대 퀄리티라든지 마감이라든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한번 제 리뷰를 보시면서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을 개봉하기에 앞서서 이 제품의 간단한 스펙을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최대 밝기는 3300 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밝습니다 그리고 조사거리는 하이 모드일 때는 410m까지 나간다라고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터리 내장 충전식이 아닌 배터리 탈착 충전식인 18650 배터리 1개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USB-C 타입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 제품을 박스를 열어보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제품을 아래쪽으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품의 박스 디자인은 이렇게 제품의 박스 디자인은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칼라루스 로그와 플래시라이트 플래시라이트 모델은 XT11 GT 프로라는 제품이고요 옆면에서 보면은 뭐 타입 C 타입 C 타입으로 충전을 한다 1m 낙하 테스트 특별한 점은 IPX8 등급의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2m까지 방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여러가지 QR 코드라든지 또는 이런 스펙들 이런 것들 방식 작동 방식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개봉을 하면은 심플하게 이렇게 개봉이 되어 있고요 동봉된 것들은 제가 한번 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매뉴얼이 한 장 있고요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은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기본적으로 안전 매뉴얼이겠죠 이것도 이렇게 있고 그거 외에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없어요 박스는 조금 치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치워두고 충전용 USB C 타입 케이블 하나 들어있습니다 충전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USB C 타입 케이블이 하나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거는 아마 랜야드 고리 같아요 랜야드, 랜야드 고리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칼라루스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랜야드 고리 그리고 칼라매뉴얼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벨트, 허리벨트에 걸 수 있는 그런 파우치, 홀스터라고 하죠 라이트 홀스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천재질로 되어 있는 홀스터고요 이렇게 해서 꺼내보면 이렇게 완성품이 하나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전면 LED 부분 이런 식으로 약간 빌살무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생겨져 있습니다 좀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박한 상황에서 이거를 딱 해서 유리를 깬다든지 특정 어떤 부분들을 부신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알루미늄 그러니까 항공기에 많이 들어가는 6061T6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 앞부분은 조금 더 강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유리를 깬다든지 했을 때 보다 좀 강한 강도를 띄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이 USB-C 타입 충전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충전구를 통해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여기에 넣고 충전도 가능한 이런 장점들이 있죠 또는 배터리를 지금 제가 이렇게 배터리를 한번 분리를 해서 또 배터리 전용 충전기를 이용을 해서 충전하는 방식도 있죠 그래서 발열이라든지 자기 전에 충전을 해두고 싶은 분들이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에 체결해서 충전을 해도 되겠지만 배터리만 뽑아서 배터리 전용 충전기에서 충전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감이나 이런 커팅 퀄리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바로 이 제품 알루미늄 6061 재질의 하드 아노다이징을 했어요 블랙으로 하드 아노다이징을 했기 때문에 부식이라든지 마모라든지 이런 데 강한 충격의 높은 품질을 띄고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려갈수록 이 손에서 슬립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돌기 모양의 이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 클립이라고 하죠 이런 클립 포켓 클립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머니에 꼽는다든지 아니면 윗주머니에 꼽는다든지 이런 것들 벨트에 걸어둔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플래시를 키는 작동 방식은 이 뒤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키고 끄고 키고 끄고 할 수 있습니다 누르고 놓고 이런 방식은 안 돼요 그렇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린다시피 이 제품은 밀리터리 아웃도어 또는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작동 모드가 총 5가지의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상당히 많죠 하이 모드 가장 강하게 조사를 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 같은 경우는 3300루멘으로 뿌려주는 모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밝기를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아웃도어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하이 모드라든지 미듐, 로우 이 세 가지 모드 그리고 우리가 전술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스트로프 모드가 있죠 이 스트로프 모드는 여기 있는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스트로프 모드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손을 떼면 이렇게 계속 동작을 하고요 꾹 누르고 있다가 손을 놓게 되면 스트로프 모드가 계속 동작을 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한 번 딱 눌렀다가 키는 이런 모드 이렇게 이런 모드도 사용이 가능해요 별도의 에어 스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라이플에 장착을 하게 되면 버튼을 누르게끔 해서 이렇게 누를 때만 이렇게 스트로프 모드가 동작을 하게끔 작동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 외에도 SOS 모드, SOS 모드는 최대 32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내가 조난 당했을 때 조난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깜빡깜빡거릴 수 있는 이런 모드들을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배터리를 탈착하는 방식은 이 뒤쪽에 있는 이 버튼을 돌려서 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배터리를 탈착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칼라루스의 18650 배터리 하나를 제공을 합니다 이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18650 배터리가 다 호환이 된다고 하니까 이 배터리 말고 기본적으로 LG라든지 삼성에서 나오는 18650 배터리도 장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에어 스위치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런 에어 스위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술 라이트 이것도 별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에어 스위치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카트니 레일에 이렇게 에어 스위치 스위치도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이플에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피카트니 레일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어 스위치는 뒤쪽에 있는 이 버튼을 뽑아서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 이 에어 스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스트로브 모드 또는 이렇게 하이 모드, 로우 모드 이렇게 불이 켜진다든지 아니면 스트로브 모드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 제품을 라이플에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이 아답터가 필요합니다 그 아답터는 법령으로 나오는 아답터들도 많이 호환이 되니까 그런 것들 구매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이트 하나가 밀리터리라든지 아웃도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술적으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 IPX8등급의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심 2m까지 방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흐르는 물의 방수는 당연히 되고요 물속에 담궈두더라도 전혀 작동에 지장이 있다든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IPX8등급 보통은 7등급을 많이 받는데 이 제품은 IPX8등급까지 받았다는 이런 장점 하나에서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칼라로스 홈페이지에서 12만원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2만원에 이렇게 전술적인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아웃도어 목적이라든지 또는 2m 이상 수심에서 방수도 되고 또 라이플에 장착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터보 모드라든지 스트로프 모드, 하이모드, SOS 모드가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EDC 라이트 또는 전술적인 라이트가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가성비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 제품 바로 칼라로스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XT11GT 프로 라는 플래시 라이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 좋은 이벤트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리뷰한 이 제품, 이 제품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응모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까 고정 댓글을 참고를 하셔서 응모를 하시고 제가 그 중에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이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리뷰를 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박스가 개봉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 영상을 찍기 위해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살짝의 스크래치가 날 수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하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여러분들께 유익한 제품의 리뷰를 하는 아재TV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 제가 웬만하면 리뷰를 하는 제품들은 구독자 분들께 선물로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제품의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